오늘은 신통한 효능을 가진 노관주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관주나무는 전국에 흔하게 분포되어 있고 산소경지의 부엽토나 석회암 지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시사철 늘풀은 바늘잎이 큰 특징이고 노가주와 노가지나무 노가자 노관주양으로 불립니다. 나무의 목재가 매우 질기고 탄력성이 좋아서 생활도구로도 곧잘 쓰였고 예전에는 소코뚜레용으로 널리 보편화되기도 했습니다. 열매는 두송실이라 하여 쥐약재로 쓰고 가격은 시중에서 1kg에 5-7만원선에 거래가 됩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위심방광에 들어가며 특별히 유해한 독성물질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실험에서 항균작용과 인유작용, 항종양작용, 마취작용, 혈당저하 항비만 및 주름살 제거 등이 이미 특허와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열매를 가루로 빻아서 먹으면 소화액을 촉진해서 위를 튼튼히 하고 거담으로 가래를 없앨 때 쓰입니다. 또한 천식과 기침을 잘 가라앉히며 몸이 퉁퉁부는 전심부종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여기저기 붓고 쑤시며 통증이 극심한 통풍과 요산혈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참고로 요산혈증은 요산이 과잉 생성되거나 잘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고이는 병증을 뜻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축적되면 심한 통증이 따르게 되고 몸이 자주 붓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통풍과 관절념 근육통, 팔다리수심, 견비통의 특효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 누구든 관절통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고 국내 60대 이상 2명 중 1명이 관절념으로 매일 고통스러워합니다. 노관주열매는 풍습과 통증질환을 비롯해서 중추신경마비와 여러 신경계질환에 잘 듣는 약제입니다. 이런 경우 열매에 꿀을 넣고 환으로 만들어 매일 3알씩 먹으면 고통이 줄게 됩니다. 또한 열매로 기름을 내어 관절에 바르기도 하며 술에 담궈 6개월 숙성시킨 후 하루 한 잔씩 마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다음 생명공학회에서 노관주나무는 항주름 개선에 대해서 68.5%의 저해 활성을 보였습니다. 콜라겐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99.6%의 아스코르브상과 유사한 효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섬유아세포를 이용한 콜라겐 생압성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50ml 농도에서 151.52%의 생압성 촉진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관주나무 추출물은 주름 개선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향후 치료제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인체는 자외선과 화학제품 오염된 공기로 끊임없이 노출되어 거친 피부와 주름살 피부건조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피부 노화를 더 빠르게 유발되게 됩니다. 주름살과 피부탄력에는 열매를 다려서 하루 50에서 70ml씩 하루 두 잔씩 복용하면 됩니다. 또는 노관주나무의 잎과 줄기를 잘라서 2시간 정도 그대로 물에 담궈놓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꺼내어 헹구어주고 그늘에서 물기가 완전히 빠지게 하루정도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 곱게 썰어서 유리용기에 넣은 다음 소주를 붓고 1,2개월 숙성시킨 후 피부에 바르면 잡티와 주름이 사라지고 항깃력이 뛰어나 피부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생략학회지 특허 논문자료에는 노관주나무 추출물이 최장리파제 활성을 저해시켜 장래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노관주나무 추출물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잠재적 비만치료 개선제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만치료에는 열매를 짧게 가루로 빻아서 하루 한 스푼씩 아침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에는 노관주나무의 건과실 20g의 물을 적당히 붓고 반향이 되게 다려서 1,2,3에 식후 30분 내 복용하시면 됩니다. 술을 담그실 때는 채취한 열매를 깨끗이 씻고 3,5일 정도 햇볕에 말린 다음 술에 담그셔야 쓴맛과 강한 향이 사라지게 됩니다. 용량은 120에서 150g의 담금용 소주를 붓고 이때 설탕 한 스푼 정도 소주에 넣으면 좀 더 부드럽고 순하게 음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6,7개월 이상 숙성시킨 후 열매는 건져내고 하루 한 잔씩만 마셔야 하며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강과 신장에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노관주나무는 평하면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잘 맞는 약제입니다. 대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쓰셔야 하고 특히 열매에는 정유성분 함유량이 많아서 복통과 설사 등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